네, 김근태 화백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이곳, 바로 무한군 일로옵에 위치한 옛죽산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김근태 화백과 함께 그의 미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곳 옛죽산초등학교 폐교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좀 어떻게 이곳 죽산초등학교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이 폐교가 와서 보니까 한 50평 정도 된 데서 그래도 이 자연의 가치에서 내 그림하고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김근태 화백 작품을 보다 보면 장애인 관련 그림을 제가 그리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 관련 그림이라는 게 좀 어떤 그림인지 먼저 간략하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는 것은 한 30년간을 제가 우리 친구들을 그려왔는데 실제로 저도 한쪽은 눈도 안 좋고 귀도 잘 안 들리고는 저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시작한 동기가 됐는데 제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그려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보이셨기 때문에 작품활동으로 장애인을 그리기 시작하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시는지. 우리가 겉에서 보는 고통스럽지. 그 친구들은 너무나 평화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처음에는 내가 편견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들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 작품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특히 그림이 밝게 그리고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천상의 얼굴을 그리려고 제가 내 남돌이 열심히 제가 그려왔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통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둡고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는데 그 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또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이런 작품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들만의 편견이고 약간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지금 작업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김근태 화백님의 작품이 있는 이 작업실로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품들을 쭉 둘러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좀 밝아요. 네. 실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안에서 친구들 같이 노다 보면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옐로우 계통으로 지금 많이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이 작품들도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관련 실적이나 약간 전시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시를 쭉 해오면서 특히 그것도 유엔의 한 복판, 한 센터에서 전시를 열었는데 거기 있는 유엔에 관계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그림을 우리 친구들을 잘 묘사를 했는가. 그런데 외국 사람이지만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이번에 누브로 미술관 안에 또 이렇게 해서 전실도 연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누브로 미술관에서도 그런 기법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지금 옆자리에 김근태 화백님의 사모님도 함께 자리에 좀 모셔봤는데요. 처음에 이 장애인 관련 그림을 그린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좀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응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잘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저도 속으로는 안 그리기를 엄청 원했어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의미를 좀 느끼고 재밌어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 그림이 본인한테 너무 행복하구나. 제가 이 행복을 걸릴 법 이렇게 아니라고 막은 것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걸 지지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지를 했고요. 남편이 삶이 마치 예술이고 예술이 삶이고 이 작가는 그림하고 삶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결국 끝까지 같이 가는구나. 10년 후에 김근태 미술상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나이 먹었을 때 공모전을 해서 지적장애인에게 아이들에게 소질 있는 하가의 꿈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공모전을 해서 선발해서 지지해주고 전시도 해주고 이렇게 뭐랄까요. 하가로서 자립하고 싶은 그런 작가로 키워주고 싶은 일종의 제자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에 그 공모전을 해요. 6월에 공모전을 해서 그 지금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 하실 건지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방향성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제가 5.18에 거기 사태 수순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서 상처를 입어서 우리 친구들 만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우리 지적장애인들의 크로키를 했는데 또 한쪽에는 5.18 장면들을 한 10미터를 지금 글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또 8월에 또 탄자니아를 가거든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전시를 열고 그 탄자니아의 우리 친구들을 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은 이 전체의 5대륙에 있는 우리 지적장애인들을 앞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전시를 열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거 도와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우리 친구들은 백을 믿고 제가 제 몸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꾸준히 위해서 한 발자 한 발자고 나가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이 든든한 백 덕분일지 몰라도요.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근태 화백님 만나서 함께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편견을 깨는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 함께 둘러봤는데요. 앞으로도 김근태 화백님의 작품 활동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ó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